뒤에서 축축연습이 한창인 여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 축제 졸업하시는 언니들을 축하하고 있어요. 뿌리할 때 너무 과격하게 무섭잖아요. 그런데 그런 걸 없애고 다 같이 그냥 할 때 놀자라는 그런 거로 하고 있어요. 이 졸업생들을 위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. 축제의 장이 된 졸업식. 이제는 새로운 학교의 정첩으로 졸업하고 있습니다.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